괜찮아 돌아온다면 안녕하세요 가수 니다입니다 저의 개인 싱글 앨범 중에 세 곡이나 에임 스트링에서 스팅 편곡을 해줬었는데요 항상 파일을 받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라인으로 편곡을 해주셔서 항상 너무 기대 이상이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악기 중에서도 현악기는 리얼처럼 구현해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에임 스트링에서는 항상 리얼처럼 해주셔서 완성도가 더 깊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임 스트링과 함께 좋은 작업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